락칸 IG 스킨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킬 없이 승리시 500개 못 봤냐 왜 대답을 안 해? 어? 킬 없이? 저만 안 들걸 스킨 예쁘거든요? 스킬도 예뻐 내가 한 번 했을 때 귀 한 번씩 못 봤어 귀환을 안 했거든 킬 먹으면 안 돼 안 돼! 내가 킬 먹으면 안 돼! 너가 먹어 귀한 말이야 언제 볼지 모르겠다 으 таких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지 니가 나와야지 음... 서포트 차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귀암모션이 예뻐 원래 손절은 빠르게 하는 겁니다 수고 없어 버릴 건 버려야 돼 살살하면 살아야지 근데 이거 스킨이 잡으면 괜찮은 것 같아 W가 예뻐 아 너무 좋다 아 나 라칸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아 7분의 1이어서 거의 엽지 끓인 것 같은데 타고 어떡해? 왜 3대스? 괜찮아 경기도까지 봐줄 수 있어 충남부터 안 돼 내가 충남 밟아 봤는데 그때부터 행복하기 힘들더라고 어? 아 나 킬 먹으면 안 돼 여기서 전멸수 후 불수도 따라가면 잡을 수 있지만 킬을 먹으면 500개를 못 먹기 때문에 500개를 위해서 자르반을 끌어야겠습니다 난 자유롭지 난 매겨제가 이겨 목숨을 바칠 이유가 있어 그게 뭐야 난 여자가 없어 이유가 없어 낙하는 뭔가 시비 거는 것 같은데 나한테 정격적으로 약간 멘트가 약간 정격인데 일어서라 솔로 무대 너가 넘어야 돼 너가 넘어야 돼 이 XX야 키 주지 마라고 500개인데 기회 한 번 더 준다 500개 스타트에서 카이자 한 번 죽을 때마다 마이너스 50 외국어 사롸 알겠어 이제 카이자가 죽을 일은 없을거야 미션 스타트 옴닝 달에 지킨다 카이사야 야 우리 와봐 여멁 카이사야 살아라 카이사야 촬영 시끄러 야 이거 1분 남았는데 먹을 수 있는데 1분 남았다니까? 렐리쳐! 긴? 야 과거 캐어 있어 안 돼! 카이사야 죽지마! 얘 안 됐다고! 네 목숨을 등초로 먹여. 아쉽게 땀맛. 아쉽게 땀맛. 아쉽게 땀맛. 너 죽지마! 너 죽지마! 멋져 카이사. 너 최고야. 카이사야 가지마. 아니야 가지마. 잘했어. 가지마! 이 자식아! 이거! 용이 1킬이라고? 용킬 안 했어? 졸나. 에옥 지우고. 카이사 죽지마 이 자식아. 카이사가 얼마짜린데? 잘 봐. 내가 카이자를 어떻게 지킬건지. 잘 봐. 내가 카이자를 어떻게 지킬건지. 카이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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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러분 보셨죠? 완벽한 스피디비 아닙니까? 이렇게 느린 화면으로 붕을 보여준다고? 야 뭐하냐? 야 이 XX야! 모두 다 거짓말이야. 다 거짓말이야. 미션. 컴플릿. 카이사. 블라디 줄거야. 마지막에 한 번 안 죽었으면 내가 카이사 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한 번 죽어가지고 블라디 줄겁니다. 3백길 선물 감사합니다. 3백길 선물 감사합니다.